아이고. 오늘따라 해방타운이 쓸쓸하네. 우울하다, 지금. 옷 갈아입고 가자.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딱 그 시기인 것 같아. 갑자기 팔이 아프다든지. 심장도 쿵쿵쿵쿵 뛸 때도 있어요. 울적이도 있어요.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. 그 정도까지 나오시면 검사 결과는. 제 친동생 백지현을 만났습니다. 영월에 경치 좋은 곳도 있고 그래서. 영월 표렛 라이딩. 사랑의 불시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? 가능합니다. 진짜? 지현아. 할게요, 할게요. 할 수 있어요, 할 수 있어요. 간다. 아프지. 내 신발 벗겨져. 언니의 신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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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벗겨졌어. 이런 데 언제 오겠어. 언니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네. 엄마 다음에 엄마랑 같이 오자, 진짜. 엄마. 왜 그래. 미안하다, 그치. 엄마. 싫어. cómo 왜 그래. 안아ud é. vermonta. khanta. לי baj이 suffer.